지금부터 동영상이 시작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찍고 바로 사진을 뽑을 수 있는 이 포켓 프린터를 구입을 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모델이 전데 저도 예외 없이 쇼설 커머스에서 제 돈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LG전자에서 나온 포켓포토3 포토 프린터를 구입을 했고요. 색은 흰색, 노란색, 핑크색이 있는데 전자기기는 흰색이 아무래도 제일 무난한 것 같아서 흰색을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인화지를 90매를 같이 구입을 해서 13만 8천원에 이 본체랑 인화지를 이렇게 같이 구매를 했어요. 포켓포토가 지금 포깟이 나왔는데 포는 약간 디자인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약간 조각볼 같은 스타일인데 좀 약간... 한... 2000년대 그런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쓰리로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 뒤에 보시면 카트리지 교체가 필요 없어?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고 블루투스를 통한 손쉬운 사진 인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사진 편집을 바로 핸드폰으로 해서 뽑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이런 것도 다 이제 호환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캡포토 전용 용지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근데 이게... 봉투는 별로 비싼 편이 아닌데 용지가 조금... 조금... 비싼 편인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봉인 라벨이 있는데 이게 뜯어진 경우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황달이 열면! 이렇게 본체랑 설명서가 같이 들어있어요. 충전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딱 간단하게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핸드폰 USB로 충전을 하고 사용을 하라고 적혀 있네요. 보니까 앱을 먼저 설치하라고 나와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엔지 포켓 포토를 설치하세요. 포켓 포토라고 치면 이런 어플이 떠요. 이거를 이제 설치를... 쓸게요. 너무 많아 고생하는 방법 늑은 이렇게 보면 여기 용지 보관용 비닐팩이 있고 그리고 10장씩 이렇게 용지가 나눠져있어요 보면 파란색깔 카트리지가 있고 여기는 흰색 그리고 여기는 약간 하늘색깔의 용지가 있어요 크기는 폴라로이드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최대한 귀도트 바늘고 여기 나가 그렇게 이렇게 원본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약간 색이 좀 더 흐릿하게 하얗고 흐릿하게 나오는 것 같고 화질은 큰 포터프린터가 집에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다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홀라로이드 화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되게 화질이 이렇게 선명한데 이건 약간 펄 부분 이런데 노이즈가 이렇게 빼서 나와요 크기도 거의 4분의 1 정도 정도 크기입니다 홀라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진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서 그 정도 해서 그렇게 뽑을 수 있어서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화질은 그렇게 제 마음이 썩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포토프린터를 갖고 있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포토 잉크가 또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잉크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용지가 비싸다는 게 함정 이렇게 약간 알록달록한 사진을 한번 뽑아볼게요 이렇게 약간 알록달록한 사진을 한번 뽑아볼게요 저는 이제 이거를 친구들 만나러 갈 때 가져가서 같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한 장씩 나눠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 오우 저번에 모델 페스티벌 했을 때 상을 받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사진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접 갖고 있는 거랑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앨범 같은 걸 펼쳐보면서 보는 사진 다르고 또 이렇게 벽에 사진을 걸어둘 수 있는 것도 되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포켓 포토를 한번 개봉을 해봤는데요 음 그냥 한번 평점을 매겨보자면 10점 만점에 저는 한 8점 정도를 주고 싶어요 장점은 일단 휴대하기가 간편하고 그리고 잉크가 없이도 계속 인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블루투스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화질이 약간 떨어지고 색감이 원본 사진에 비해서 좀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용지가 조금 비싸다는 점 그거는 약간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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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